우리는 삶의 목적을 찾고 사명을 발견하기 위해 노력합니다. 그렇지 않나요? 혹시 유배 시절의 젊은 예언자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? 하느님은 그가 아주 어렸을 때 부르셨지만 정작 그는 그 부름을 받아들이기 두려워했습니다. 저는 너무 어리고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. 라고 하면서 말이죠.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를 안심시키며 그의 편에 서겠다고 말하며 세상에 파견하셨습니다. 그 시대에는 전쟁, 기아, 억압, 포로 등이 난무했습니다. 이런 가운데 그는 사람들에게 회계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선택되었죠. 주님의 말씀이다. 나는 너희를 위한 계획을 분명히 알고 있다. 그것은 재앙을 위한 게 아니라 평화를 위한 계획이므로 나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고자 한다. 그의 이름은 예레미야입니다. 그도 우리처럼 어렸어요. 예레미야는 삶의 목적을 발견하고 더 큰 이익을 위해 기여했습니다. 당신은 어떤가요?